자 극대화 시켜드리겠습니다 레벨 6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 니가 먹어야돼 그렇지 프로케카 오시 오 프로케카 하시는 분이다 이분 프로케카 오시래 그렇지 잘 먹었어 넌 달려 달려 달리라고 달려 달려 내꺼야 난 뺏어주면 되거든 어차피 널 막을 수는 없지 샘 그러면 너를 최대한 늦게 가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빠져주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그치 우리 루카리오 올 때쯤에 회복 한번 시켜주면서 이렇게 한번 천 한번 걸어주면서 빠져드리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루카리오 또 진화시켜줄 때가 됐어요 네 루카리오 루카리오 자 루카리오 위험해 어 뭐야 진화했잖아 그렇지 잡아줘 잡아줘 내가 몸빵해주면 돼 내가 몸빵해주면 돼 그치 야 세마리오 할게 어쩔 수 없다 그치 위쪽에서 이득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루카리오 이득 봐주고 턴만 걸어주면 돼 턴만 걸어주면 돼 턴만 걸어주면 돼 턴 됐어 루카리오 루카리오 역할만 제가 극대화시켜주면 됩니다 자 자 뮤츠 만난다 뮤츠 만난다 아 아깝다 가자 아 레벨 6까지 대하시켰는데 왜 얘네 아래쪽 몸빵했나봐 아 맞다 아직 레벨 6이 아니구나 참 망했다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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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 피카츄 피카츄 아 아직 레벨 6이 아니구나 참 아 젠장 아 아 참이니 고아냐 러브리 러브리 오이 아 의 이 어 그 정 에 bear 아 늦 пром poly 자 난 뮤츠를 극대화시켜줄 의무가 있단 말이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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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뮤츠 극대화 성공 아 된장 뮤츠가 몸빵이 약했나? 아 그건 죽었다 살아보자 살아보자 살았다 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이걸 살았어요 와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뮤츠 뮤츠 극대화가 목적이야 그렇지 뮤츠 극대화가 목적이다 임마 뭐야 나 왜 죽은거야 뭐야 나 왜 죽은거야 나 왜 죽었지? 오케이 일단은 뮤츠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이제부터 레벨 8정도 되면 뮤츠만 따라다녀야돼 뮤츠를 극대화시켜야되거든 지금 현재 뮤츠만 잘 크면 되거든 지금 현재 뮤츠만 잘 크면 되거든 지금 현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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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이 목적이 좋다고 하시면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세 가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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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 은양 딱 다 잡아버리는거야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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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오 루카리오 잘한다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치 나 따라왓 안된다 빠지자 가자 이야 유튜브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님이 잡아줘야돼 님이 잡아줘야돼 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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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을 최적화시키는거야 뭐야 저걸 먹는다고? 요새 라는게 님이 여기를 먹으면 되지 가자 계속 가는거야 밀어버려 냥 밀어버리자 3분이제? 잡았고 빠져줘 빠져줘 괜찮아괜찮아괜찮아 먹을 수 있나? 2.1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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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튀어 튀어 튀는고 와 튀는고 와 그렇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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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몽빵 해줄게 괜찮아 됐쇼 좋아 쇼 분위기 나쁘지 않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 이제 난 뮤츠 따라하기 다녀야돼 이제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되거든 뮤츠가 지금 레벨이 13인가? 14 오케이 됐어 13은 할만해 와 진짜 찰떨이네 한마리 잡았고 뮤츠 저기 킬 때 아니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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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는 아니야 그렇지 됐어 됐어 가자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되겠거든 어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되는 거였거든 뮤츠만 극대화 시켜주면 되는 거였거든 가자 가자 하하하하하하 봤죠? 이게 바로 서포트 잘하신당 해피케어 굿입니다 그쵸? 뮤츠만 따라 레벨 6 이상 되면 뮤츠 따라다녀야돼 웬만하면 어쨌든 뮤츠 레벨업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뮤츠만 따라다니면 돼 그러면 다른 애들 극대화 같이 시켜주면은 아주 만샤 형통으로 이길 시 이길 시 이길 시입니다 여러분 좋았어 이제 안전권 들어왔어 원샤 형태리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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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